유튜버 크리에이터 필수 장착템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12 액션캠 블랙 CPS T1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방수가 가능하고, 와이파이 연결도 지원되어요. 구성품으로는 본체, 엔듀로 배터리, 나비나사, 장착 퍼클, 공면 부착 마운트, 그리고 USB Type-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요. 고프로 히어로 12는 최신 모델로, 5.3K 비디오로 이미지 품질이 아주 좋아요. 똥손이라도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제품이죠. 또한, 높은 프레임 속도와 최대 27MP의 사진, 동영상에서 24.7MP의 메가픽셀 프레임을 제공합니다. 그리고 수심 10m까지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어요. 하지만 몇가지 단점도 있어요. 손떨림 기능이 부족하고, 발열 문제, 야간 촬영 시 화질 저하, 그리고 액세서리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도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고려하면, 고프로 히어로 12는 여행이나 액티비티 촬영에 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블루 예티 엑스 마이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마이크는 유무선 여부가 유선이고, 콘덴서 타입이에요. 제품번호는 19억 6,052만 3,271, 33억 3,202만 1,547이에요. 이 마이크는 정품으로 케이시 인증을 받았고, 출시년월은 2020년 7월이에요. 제조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, 크기와 무게는 상세히는 안나와요. 주요 사양은 컨텐츠를 참조해야 해요. 이 마이크는 가격 대비 많은 프리셋 기능과 좋은 음질을 제공해요. 사용 후 추가 리뷰를 남길 예정이라고 해요. 그리고 G-Hub을 설치해야 프리셋과 마이크 설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. 하지만, 다양한 기능과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고, 마이크로 모니터링도 가능해요. 전면에 있는 다이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. 이 마이크는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며, 쇼크마운트와 거치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더 좋은 품질을 누릴 수 있어요. 이렇게 블루 예티 엑스 마이크는 다양한 기능과 선명한 음질로 여러분의 녹음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오늘은 날 라이트 LED 방송 영상 촬영 조명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조명 세트는 포르자 60B 모델로 밝기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촬영 환경에 맞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또한, 세트 구성이 아주 좋아요. 판매처도 신뢰할 만하고, 날 라이트의 마감이 깔끔해서 만족도가 높아요. 이 제품을 구매하면 유쾌한 생각으로 모든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촬영이나 방송에 필요한 조명을 찾고 있다면 이날 라이트 LED 방송 영상 촬영 조명 세트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